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메뉴는 뿌링 핫도그, 뿌링 치즈볼, 그리고 일반 치즈볼 이렇게 3가지 종류 준비했어요. 여기 뿌링뿌링 소스는 3개 준비했어요. 뿌링 핫도그가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 해서 준비했어요. 그러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손은 깨끗하게 씻고 왔어요. 코카콜라 라이트!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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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뼈는 고추. 고추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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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고추와 고추와 소스와 소스와 소스는 맛있다. 고추와 소스가 좋아한다. 고추와 고추와 고추를 넣으라. 고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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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매운 면을 먹어도 맛있다. 매운 면은 치즈가 자조로 있다. 매운 면이 더 맛있다. 매운 면을 먹기 위해 자유롭다. 제 입. 매운 고추. 고추가루. 고추. 바삭바삭. 치즈와 고소한 국물이 너무 맛있다. 치즈가 맛있다. 치즈가 잘 어울릴 수 없다. 고추냉이를 좋아한다. 고추냉이를 먹어야 한다. 매운 고추냉이. 5번 마시는 고추. 고추냉이. 고추냉이를 먹으면 더 맛있다. 고추냉이를 먹으면 더 맛있다. 고추냉이를 먹어야겠다. 고추냉이를 먹으면 더 맛있다. 고추냉이를 먹으면 더 맛있다. 고추냉이를 먹으면 더 맛있다. 고추냉이 맛있다. 고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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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냉이 맛있다. 시원한 조합입니다. 치킨이 잘 어울린다. 치킨은 잘 어울린다. 치킨은 꼭 먹어도 맛있다. 치킨은 계속 먹었다. 맛있다. 5개. 고기의 고기와 고기의 매력이 있다. 고기의 맛. 고기의 맛. 고기의 맛이다. 치킨과 치킨은 고소하고 맛있다. 치킨과 치킨이 더 맛있다. 이럴 때까지 더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다. 매운 고추장. 매운 고추가 더 맛있다. 매운 고추장. 매운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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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고기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다. 이것은 고기의 고기와 국물이 좋았다. 나는 고기의 고기를 먹었다. 고기가 더 맛있다. 고기의 고기의 고기를 먹었다. 고기를 먹었다. 이 소스가 정말 맛있다. 이 소스는 더 맛있다. 이 소스는 좋은 소스가 더 맛있다. 이 소스가 너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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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뿌링 핫도그, 뿌링 치즈볼, 그리고 일반 치즈볼 3가지 먹어보았습니다. 뿌링 핫도그는 겉면이 찹쌀같은걸로 감싸져있습니다. 치즈볼은 역시 맛있었습니다. 오늘도 뿌링뿌링 소스에 듬뿍 찍어서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럼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안녕